63번, 활선 작업 시 사용할 수 없는 전기 작업용 안전장구는 그렇습니다. 활선,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겁니다. 동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안전모, 우리가 절연모라고도 얘기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절연장갑 당연히 착용해야 되겠죠. 검증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성주용 가재라고 했는데 임시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가재라고 그러죠.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인체의 전기장을 500옴이라 한다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에너지, 줄값은 그랬습니다. 이 에너지는 열량 또는 에너지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마트에 가서 먹을거리를 사면, 과자나 음식이나 이런 먹을거리를 사면 뒤쪽에 보면 칼로리가 다 쓰여져 있다 그랬죠. 먹었을 때 얼마만한 열량이 발생하는가, 에너지가 발생하는가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칼로리와 단위 환산이 될 수 있는 같은 단위이고요. 줄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맞춰야 될 계산 문제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i제곱 rt라는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고 열량값을 구하는 q는 해서 나왔던 거죠. 또 하나는 줄은 1분의 1 cv제곱 이렇게 해서 증전용량 단위 아시죠? 페럿 단위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반드시 마이크로페럿이나 나노페럿이나 피코페럿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1페럿과의 관계를 알아두셔야 단위 환산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둘 다 줄로 계산해내는 거고 칼로리로는 단위 환산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지금 나온 문제는요. 어떤 조건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500옴이라는 저항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류값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i제곱 rt라는 공식을 쓰겠다. 그렇죠? 여기에 대입하면 i라는 전류값을 심실세동 전류를 줬는데 시간이 1초라 그랬기 때문에 165mA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65mA가 되는 거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모든 공식은 제가 공식 외울 때 단위를 모르고 외우는 공식은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서더라도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실 때는 반드시 단위를 같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기 공식에서의 전류값은요. 암페어 단위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저항은 옴 단위죠. t는 보통 셰커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미리암페어죠. 그럼 공식에 있는 단위로 단위를 바꾸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곱하기, 짝대기, 곱짝 법칙 나와야 되죠. 미리암페어를 약분시켜서 없애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단위는 암페어 단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시키면 암페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암페어가 1000mA에 해당되죠. 이걸 보통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주는데 좀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이걸 교재나 책에서는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10의 마이너스 삼성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이게 10의 삼성은 1000인데 10의 마이너스 삼성은 1000분의 1이라 이 말이죠. 1하고 동그라미 세 개 하고 분의 1. 육수죠.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저항값이 들어가고 시간 1초가 들어가면 줄로 나옵니다. 여기서 또 칼로리나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단위 환산까지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5 나누기 1000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0.165가 나오는데 이게 제곱이다. 제곱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곱해 주시면 되죠. 뒤에 곱하기 5배 하시면 13.612 정도가 나오네요. 13.612니까 13.61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입니다. 알아두시고 간혹 이게 조금 변형돼 나온다면 이 저항값을 좀 바꾸어서 나올 수 있겠죠. 1000옴이라든가 1500옴 이렇게 바꾸어서 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65번 피리침의 제한전압이 800kV 충격 절연 강도가 1000kV라 할 때 보호 여유도는 몇 퍼센트인가 보호 여유도도 반드시 맞춰야 되죠. 화학에 나오는 뭡니까? 위험도와 비슷하죠. 위험도는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 나누기 하한값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이 보호 여유도도 마찬가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작은 값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전형적인 공식의 형태라고 했죠. 이 공식을 모를 때는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전압 나누기 제한전압인데 이걸 내가 미처 아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을 때는 큰 값에서 마이너스 작은 값을 해주시고요. 800이네요. 나누기에서 뒤에 있는 작은 값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앞에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은 좀 특이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방진 마스크에서 포집 효율에서 그런 공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대비 공식 기억나시죠? 인간공학에서 그죠? 자꾸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대비 공식에서 앞에 배경 마이너스 표적 나누기 배경으로 나누어지는 그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뒤에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다. 그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은 단순한 계산이죠. 예 0.25가 나오니까 100을 곱하면 25%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꼭 맞추셔야 되고요. 자 피레침이 나왔습니다. 피레기가 나오면 이 피레침 피레기가 구비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 그리고 제한 전압이 둘 다 낮아야 된다는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속류 계속해서 흐르는 전류 속류는 빠르게 최대한 빨리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방전 내량이 또 커야 되고 이런 피레기의 구비 성능 또 같이 이 문제 풀 때 알아두셔야 됩니다. 66번 감전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감전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도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전절로의 인체와 접촉하는 경우 당연히 감전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전 부분에 대한 절연 조치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중 절연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중 절연 구조는 뭡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두 곳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전 차단기도 안 해도 되고 접지도 안 할 정도라면 이 두 가지가 감전 방지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안 해도 될 정도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요. 이중 절연 구조 그 다음에 비접지식절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또 하나는 절연 대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전혀 감전의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 절연 구조로 되었을 경우에는 감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좀 응용한 문제지만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많이 강조했던 사항이죠. 고전압의 전선로에 인체가 건접하여 섬락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연히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충전전기회로에 인체가 단락회로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 아주 위험하죠. 단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짧을 단자 이열 낙자죠. 짧게 회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거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 서르기 때문에 엄청난 전류로 인해 가지고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감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그랬습니다. 감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그랬습니다. 감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그랬습니다.